안녕하십니까 사주일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방송을 노트 필기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싶은데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도죠. 새로운 시도인데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곱번째 지지론, 신금이거든요. 신금을 보시면 제가 좀 추격적으로 뽑아온 게 원숭이니까 신통력을 잘 부리잖아요. 원숭이 제주도 많고 신통력을 상징한다. 인신사회들은 전부 다 제각각 그런 무기들이 다 있거든요. 망신에 잘 놓이기 때문에 신살로.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다. 신통력. 단절. 단절을 보시면은 이게 쭉 끊어지는 이게 단절의 의미도 가지고 끊어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박전자처럼 이렇게 사등분의 분배, 나누다. 이런 대운에는 또 나눌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 끊어지고 나누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간의 경금이잖아요. 그래서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화가 사중의 경금, 비행기.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연월일시에 신금이 존재하면 그런 의미들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의적인 의미를 공부하신 다음에 물상하고 같이 이제 통변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공부 처음 이해 안 되시더라도 조금씩 하시다가 보시면 또 이해되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볼 내용이 첫 번째 이제 이게 절기하기 전에 사주가. 그래서 이제 계절적 의미를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이 있잖아요. 자축, 임묘, 진사, 의미, 신유, 술, 해, 시, 시간들, 그 시간. 그렇게 또 의미를 또 생각하시면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적 의미까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인신사예들이 사생지잖아요. 생지가 이제 사왕지는 자오묘이고 사고지는 고지도 되고 묘지도 되는데 진술축미죠. 네. 지난 방송에서도 내가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신금 관련 시비운성, 시비신살 뭐 이런 걸 좀 찾아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신금이 이제 인신사예들이 다음 그러니까 장생에 잘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보실 때 장생이라는 글자가 태어나는 그런 의미잖아요. 축복도 되고 기쁨도 되고 보살핌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장생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주 해석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인목은 병화에서 이제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와는 경금에서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해수는 간복에서 장생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좀 넓게 폭넓게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찾아왔고. 네. 그래서 이해 안 되시겠지만 좀 몇 번 읽어보시고 심심할 때마다 이제 뭐 그냥 시간 좀 남으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또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절적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계절이 이제 가을이죠. 신유술이 가을이잖아요. 그 금을 금기. 그런데 결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그 중에 초입이죠. 이제 가을의 초입이다. 신유술의 처음이고 가을의 초입이다. 금의 계절의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농촌마을에 나무의 열매가 이제 만들어지기. 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익어가는 계절인 거죠. 완벽하게 단단하진 않지만 6월에서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익어가는 계절이다. 초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에서 벼가 익어가는 시기. 그리고 성취와 결실을 발견하고 그 결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성과물을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경금 자체가 열매고 실속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성과물. 그리고 이제 신금이라는 게 계절에서는 결단을 잘 내리고 냉정하다. 숙살이 쌀쌀하잖아요. 그 계절이.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위에도 살펴봤던 분리, 분배, 끊어내는 기질. 그리고 금이 도끼잖아요. 쪼갠다. 벽값 인정하는 거죠. 신금은 또 금융, 은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보상은 긍정적인데 쌀쌀하고 차가운 숙살, 그런 가을의 기운 때문에 이제 애정은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 거와 남의 것을 잘 구분해서 이익을 채운다. 구분하는 거죠. 잘.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들은. 경금이 있어도. 그리고 경금들은. 그리고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제금은 이제 신시인데. 신시는 이제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인데. 이때가 이제 퇴근하기 전 시간들이잖아요. 그냥 마음이 바쁘고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가 생각해 보시면 업무의 정리 및 마무리 시간이다. 그리고 퇴근 시간 전후로 이때는 조금 대충대충 하려는 마음도 좀 생기잖아요. 마무리를.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또 이기심이 발동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신은 그 4등분의 시간. 그래서 임금 정산을 하는 시간. 그리고 나누어 갖는 시간. 화합보단 분리.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그 신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시간대를 좀 생각해 보시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래서 이제 신금의 시간에는 이런 정리, 단절, 해고, 이별의 시간적 의미를 가진다. 시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주 통변에 쓰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신금이 원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의 특징 같은 걸 좀 찾아내면 우리가 통변할 때 글자적 의미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많고 신통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서유기 같은 거 그 변화를 잘하잖아요. 다른 걸로 잘 변신도 하고 변화도 잘하고. 그래서 변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지잖아요. 생지는 또 이제 역마이기도 하지만 이제 변덕도 되거든요. 초기에 그 강한 힘이 있지만 마무리까지 가는 힘이 약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완벽한 건 아니다. 실수를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쯤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천려 일실이거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거를 또 치용해서 우리가 그 사주 통변에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신금의 물상에는 은행이라는 뜻도 있고 분리, 이별, 눈물, 교차로, 기계부속, 정미소, 선박, 기간차, 철도, 톱니, 방앗간, 구름, 비. 이게 또 의미가 이제 좀 많이 또 바뀌거든요. 주변의 글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하시다 보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좀 주변의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되겠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재봉틀, 가죽류, 폐문, 변화, 가슴, 갈비뼈, 주전자의 물방울, 치질, 맹장,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생지의 합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합충형 파일을 가져온 건데. 이제 신금은 신자진 3합을 짜잖아요. 3합은 이제 공동 목표의 합, 목적지향적인 그런 합이죠. 신유수는 방합, 친구합. 그 다음에 이제 사신합, 육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우라는 게 인신충우라잖아요. 근데 이제 임목이라는 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축월에서 임목으로 넘어가면서 땅의 씨앗이 끓고 나오는 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용추라는 말로 쓰이는데 그게 이제 좀 크거든요. 호랑이가 이제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힘이 있거든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그게 큰 것끼리 두 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고가 좀, 차 사고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인신충되는 그런 날이라든지 월에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목과 신금이 깨지는데 큰 것끼리 부딪히니까 이제 좀 차 사고가 크다. 사고가 크다. 그리고 이제 뜻밖의, 역맞춤이니까 초기의 힘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급속, 빠르다.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납치, 소송, 송사, 수술. 수술, 근근 목인의 수술로 조금 뭐 디스크라든지 뼈. 사실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합하면서 이제 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알고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기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또 처음은 좋고 나중은 나쁘다. 뭐 인의 합도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뭐 알지만 겪는다. 시기를 못 맞춘다. 타이밍을 못 맞춘다. 뭐 또 인사 문제. 뭐 이런 시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관계에서 이제 또 문제. 차 사고, 송사, 시비, 조정, 분쟁.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주 원곡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이제 아 그러면 이 시기에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직업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 교통사고 좀 조심해라. 뭐 아니면 뭐 따르는 것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합도 하고 형도 하잖아요. 이런 또 물상으로 쓰게 되면 갑자기 이제 갑작스럽게 뭐 특진도 하고 이러거든요. 또 아니면 기술 가공으로 쓰면은 또 좋게 쓰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신검 관련 12년성 12신살인데 인신사회들이 생지에 잘 놓이거든요. 인신사회를 지지해 가지고 있으면 청간회의 글자들이 생지에 잘 놓여요. 뭐 예를 들면 뭐 신검에서는 임수가 장생이잖아요. 그래서 생에 잘 놓이는 생지에 잘 놓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인목 같은 경우는 병인이 이제 또 장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와는 경금에서 장생이고 해수는 갑목에서 장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놓으면 좀 공부할 때 좀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공부 12년성 공부할 때 좀 빨리빨리 이제 숙달이 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신검은 금금 목을 하니까 갑목은 절지다. 이렇게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글자 가지고 절지까지 또 파악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지는 끊어지다. 절차 봉생이다. 저 같은 경우는 12신사도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건적으로는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 선생님들 방송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사건적으로는 잘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12신사 같은 경우는 뭐 반한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머리를 두고 두는 방향이라든지 금고 두는 방향. 이게 또 저는 장사를 하니까 그런 쪽에서 또 음명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감격성까지 같이 계절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 동물적 의미 그리고 인신사의 그 합충 형파에 그리고 공부하시는 김에 12원성, 12신사까지 공부하시면 신검이 돼서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공부하시면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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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좀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다음엔 더 열심히 또 다시 조금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올리고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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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